안녕하세요. 다이소 우입니다. 파우치형 우인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간단한데 이거를 또 펼치면 된다는 것 같아요. 한 번 펼쳐보죠. 네. 와 괜찮은데요. 이거 웬만하게 160번 정도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되게 깁니다. 녹음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음 안 하고 있었어. 일로와. 아니 아니요. 오 엄청 귀엽네요. 뒤돌아보세요. 딱 맞네요. 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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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까지 현비티비였고요.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. 이거랑 저거 딴 게 있었는데. 발 색깔. 현비티비였습니다.